한국국토정보공사 실적도 사실은 좋았는데 기대치 못 미쳤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단발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죠. A2K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너무나도 잘 나왔죠.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정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24%, 88%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순위익단에서의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컨센트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여론 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센트 자체가 지금도 사실 나온 게 엄청 잘 나왔는데 SM이나 혹은 하이브나 실적이 다 죽게 나왔거든요. 네, 다 죽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어요. 너무 높게 좀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도 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엔터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감으로 또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상당히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2, 5, 8,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거 방송에서 같은 주제로 자주 나오는 건데 MSCI 지수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붙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그 MSCI 지수 편입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셨을 때는 초창기에 그거 잘 모를 때는 사실은 그 뉴스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편입이 될 거다라고 시끄럽게 되는 한 달 전부터 오히려 편입 전까지 좋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편입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단을 지지하는 좀 긍정적인 영향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편입이 된 종목의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연속성 있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에다가 그런 기대감, 패시브 자금이 또 워낙 높은 비중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실망 매물들도 같이 출애가 되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많이 알아서 좀 떨렸고요.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신 분도 있는 상황이고 내일모레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린 거는 좀 과하죠. 그런데 주식이란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또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과하고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기업별로 좀 엔터사들을 보면 YG는 결국은 블랙핑크의 재개각 때문에 몸을 좀 사리고 있었는데 하나중권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뭐 블랙핑크 이슈도 좀 넘어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목표가를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요인 자체가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단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엔터사틀이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음반이라든지 음원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거의 세자리수급으로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 분기가 좀 역대급으로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핑크 왜 트레저의 앨범 성장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런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슈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계약이 되더라도 이게 거래하는 그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하고의 배분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엔터사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건 오너리스크, 오너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이제 아티스트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장 큰 건 이제 재계약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트레저라든지 기타 라인업들이 좀 탄탄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블랙핑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전과는 달라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실상 멤버가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막상 계약 건을 보니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여파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계약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슈 자체가 오픈이 되면서 그 모멘텀 자체가 소멸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런 계약 건은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확신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 베이스로 사실상 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은 앨범 판매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스트레스 키즈 같은 경우 500만 장을 팔아요. 100만 장 옛날에 밀리언셀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그거 CD 사서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몇백만 장씩 팔리고 그다음에 공연 좋고 그렇죠? 성장성 좋은데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이유들이 뭘 주장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단에 상반기에는 앨범 판매량이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비용이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뭐 ICISP 콘서트를 할 때 이제 장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 안전요원들도 필요하고 이런 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앨범이 잘 팔렸기 때문에 콘서트는 역대급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고정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이런 영업이익률 부분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의 좀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 전반의 성장을 더디게 하기보다는 이번에 사실상 앨범이 역대급으로 팔리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기조 효과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면에서의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음식료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한번 생활에 들어오고 하면은 단기간에 막 다 끊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여름 수혜주처럼 가을 같다고 갑자기 엔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거나 그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산업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도 성장할 룸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적인 부분들 워낙 JRP 같은 경우 영업이익, OPM 같은 경우 거의 3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약간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뭐 30%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JRP 같은 경우는 오늘도 워낙 급락했었고요. 엔터주 대응 전략하고 관심 정보가 알려주세요. 네, 엔터주들은 저는 실적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재계약권이라든지 큰 뭔가 변수가 있지 않은 기업들은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은 뭐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요 엔터사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YG플러스도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DOO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수치화했을 때 이제 수익을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쪽은 굉장히 좀 호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토픽은 여전히 JYP 엔터입니다. JYP 토픽이에요? 네, JYP를 항상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사업 구조 자체가 음반, 음원, 매출, MD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실상 음식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권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엔터 산업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이 나오면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또 이제 지역권이 높죠.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한국까지 아우르는 기업은 JYP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발 데뷔 모멘텀도 하이브와 JYP 둘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A2K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조금은 좀 더디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데뷔하는 걸그룹이 실패한다. 이렇게 이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걸그룹이 나왔는데 잘 되면 그 A2K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도 잘 될 수가 있고요. 일단 단발송으로 2분기에 실적이 선반영 됐다고 봤을 때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상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이그룹 중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제2의 BTS로 거론되는 후보군들 중에 세븐틴이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앨범 판매량만 보시더라도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큐브엔터가 슈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앨범 판매량이 한 140만, 150만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몇 배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앨범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 내에 데뷔할 그룹이 4팀 이상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정말 독보적인 유니케어한 기업은 없지만 최상위권에 있는 아티스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화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점도 JIP를 선택하는 좋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2K는 아메리카 투 코리아입니다.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비용이 좀 들어갔다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JYP 엔터가 오늘 변동성이 컸고 급락을 했는데 화창화문부장님이 관심주로 꼽아주셔서 주주들은 조금 안정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엔터주 얘기했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메뉴 Are